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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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중 한망이 들어오면 뱅뱅 세지도 한 바퀴 다 돌아. 나가면서 뿌려주는 건 바로 시라시 고동소라시 매역시 이 바다에 우리가 잡아서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거는 영중 한망이 나가면서 뿌려주는 거라. 흥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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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늦어도 자연적으로 이제 숨을 가두게 되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연금 것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집안에서 또 문전에다가 또 빌어. 벌면서 그 애기도 키우고 산 것이 그것이 다 이제 바다에서 번거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당에 가려고 해도 이 바당을 놔두고 가는 것이 제일. 서운하고. 이거는 유황님. 우리 다니는 길에 좀. 우사 안녕을 기원하면서. 우사 안녕을 기원하면서. 아무 탈 없이 해달라고. 누가 다 버렸습니다. 썬어 아멘